드롭픽라이 못 갔죠 수혜의 결혼식인데 내일 결혼식 말하는 김에 다음에 결혼식을 꼭 갈게요 저걸 어떻게 알죠? 많은 분들이 제가 드롭픽라이 못 갔죠 아 그쵸 못 오셨죠 원래 다 같이 간다고 했는데 그때 원래 그때 원래 희철이가 계속 소혜의 졸업식한테 다 같이 가야지 하면서 저랑 진호랑 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희철이가 졸업식 바로 전날 밤에 올라갔어요 아침에 이제 소혜의 결혼식인데 아 결혼식인데 결혼식이래 아이고 아이고 결혼식이요? 졸업식인데 바로 전날이니까 제가 스케줄이 이미 잡혀있어가지고 스케줄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 뺐는데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 핑계의 이유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뭐 그 졸업식이 뭐 말 나오는 김에 다음에 결혼식을 꼭 갈게요 제가 먼저 갈게요 그때 제가 살아있으면 가겠습니다 지금 펭텐이 진행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네 그쵸 정말 DJ가 하실 생각인가요? 어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이런 이미테이션 느낌 나는거 말고 느낌 나는거 말고 저는 베라버니랑 하는게 좋아요 아 콩디는 가라 아 아니 여기 지금 콩디 짱 나니깐 스페셜 MC잖아요 제가요? 네 아 지금은 님이 MC잖아요 아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